태안군이 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독거노인 외에 2인 가구와 조선 가구까지 확대기로 했습니다. 이 서비스는 노인 가구가 ICT 기반 화재 감지기와 활동량 감지기,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119가 즉각 구급 구조에 나서도록 하는 것으로 태안군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